반갑습니다 달라믹 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만 심으면 시리즈를 굉장히 사랑을 해주고 계셔서 오늘은 달그당 내의 정원에 어떤 것들을 좀 심었는지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은 좀 따라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심어 보고나서 이 식물은 정말 가꾸기도 쉽고 잘 번지고 그리고 또 봤을 때 예쁜 그런 꽃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번만 심으면 평생 신경 쓸 일 없고 알아서 번식까지 아주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혜자스러운 야생화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첫번째 오늘 꽃입니다 꽃 어때요 너무 예쁘죠 풍성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게 꽃잎이 이렇게 커요 꽃은 커야 예쁩니다 뭐든지 그래서 오늘 첫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루드베키아 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가 원산지 라고 합니다 꽃말은 영원한 행복 너무 좋지 않습니까 루드베키아 영원한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을 꾸미실 때 달라믹 추천하는 첫번째 꽃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연초 식물이에요 그래서 좋은게 뭐냐면 작년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씨앗 떨어지는 일년생들은 번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멸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뿌리가 살아있는 단연초 식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해에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뿌리에서 꽃대를 또 올려서 씨앗을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만 심어 놓으시면 정원에 호랗게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화를 한지 한 한달 이상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쌍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줄기 하나에서 꽃이 하나가 피는게 아니에요 얘가 지고 나면 요 두번째 또 올라오죠 얘가 지고 나면 세번째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기가 올라와서 그 줄기마다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만 심어 놓으면 몇달 동안 꽃을 아주 그냥 정원에서 풍성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키가 작은 것들은 한 30cm 큰 것들은 한 90cm 까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 한켠에 어떤 공간을 좀 풍성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특이하게 두가지 타입이 핍니다 그냥 노랗게 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점박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피거든요 그리고 또 요런 점박이들도 좀 진한 게 있고 여린 게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루드베키아 여러분들이 아마 정원을 꾸미실 때 꽃을 좀 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요 루드베키아 무조건 필수로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도 정원을 꾸미시는 누린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정원에 반드시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루드베키아 여러분들도 루드베키아를 모르고 계셨다면 1번으로 한번 꼭 한번 심어보시길 달라미 강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신경 쓸 거 없고 알아서 잘 번집니다 월동도 너무 잘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하는 것들은 경기도 여주에서도 월동이 되는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아무리 춥든 다 월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심어보시길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거는 분홍낫 달맞이 꽃입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단연초이긴 한데 요거는 2년생이에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지만 보통은 줄기로 번식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여기 화단을 꾸미면서 흙을 다른 데서 한번 퍼왔거든요 근데 그 퍼온 흙에서도 나중에 낫 달맞이가 달할 정도로 굉장히 번식력이 좋고 줄기로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식물이고요 분홍낫 달맞이 꽃 같은 경우에는 20cm에서 30cm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 아래 동그랗게 장식하셔가지고 그 밑에 약간 잔디처럼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를 어떤 분은 밭 한켠에다가 꽉 채워갖고 양동이 같은데 크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첫 해에 분양을 받아서 4개인가 5개 정도 심었었는데 지금은 한 7,80포기 정도 번식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번식하는 걸 제한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잘 번질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주면 정말 끝도 없이 번지고 옆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낫 달맞이 꽃의 꽃말이 무언의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고 뒤에서 챙겨주는 층데레 딱 그렇게 생겼죠 꽃도 예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원에서 약간 좀 낮게 깔리고 어느 한켠에 아니면 나무 밑에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낫 달맞이 꽃 그중에서도 저희는 분홍색 좋아하거든요 물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분홍낫 달맞이 꽃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 보시면 정말 신경 1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심어 놓으시면 그 어떤 땅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니까 여러분들이 분홍낫 달맞이 꽃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샤스타데이지입니다 샤스타데이지는 이제 살짝 질 무렵이 됐습니다 이 샤스타데이지 같은 경우에 자교다님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포기가 하나가 좀 크긴 한데 이 한 포기에서 꽃대가 막 수십 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꽃을 꽃다발을 하나하름 선물 받은 것 같은 꽃대를 많이 올리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야생화기 때문에 병충이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의 알밥이 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비슷한 것 중에 구절초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샤스타데이지하고 같이 심어 놔보시면 그런 꽃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꽃대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원을 화사하게 가까워 주는데 너무너무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샤스타데이지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몇 포기만 딱 심어놔도 정원이 정말 화사하게 살아납니다 한 40에서 80cm 정도 그 정도까지 자라는 것 같다고 해서 한 중간 크기 정도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단을 구성하실 때 높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위치를 배치해 보시면 더욱 더 빛이 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습근성이에요 단연초에요 그래서 한 번 심어 놓으시면 혹시나 한 해 정도 비가 많이 오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번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아주 정원을 화사하게 가꿔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시들고 나면 이거 자체가 씨앗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땅에다 이렇게 사삭 불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들이 화분이나 이런 데 심어 놓지 않아도 돼요 야생화들은 특히나 이렇게 씨앗이 얇고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광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채취하셔서 땅에다 심고 막 흙을 덮어주지 않아도 그냥 상토 같은 데 위에다가 씨앗만 쭉 파종하셔 갖고 물만 잘 주셔도 굉장히 번식도 잘 되니까 여러분들 샤스타데이지를 꽃말은 순진 평화 이런 꽃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여러분들 정원에 꼭 한켠에 예쁘게 한 번 심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미 세 번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추리입니다 이건 한국 토종 야생화입니다 이 원추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나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나물로 잘 안 먹죠 워낙 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좀 적어지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가끔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꽃은 중국요리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뿌리도 한약재로 사용이 되는 인효 지혈 이런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는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꽃도 예쁘게 피죠 이 친구는 꽃대를 올리면 크기가 한 1미터 정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그런 자리에 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파리 자체도 공간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 한켠이나 담벼락 한켠에 이렇게 원추리 한번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물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어린 흔일 때 한번 잘라서 나물 한번 무쳐 드시면 굉장히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랭이 꽃입니다 석죽 페랭이라고 하죠 돌 틈에서도 꽃을 피운다 라고 해서 그런 뜻이 있듯이 굉장히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통 야생화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는 좀 이렇게 배수가 잘 되거나 돌로 쌓아 놓은 데 있죠 진달래 같은 데 사이사이 심어 놓잖아요 이렇게 석축 같은 거 쌓아 놓고 그런 데 심어도 좀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든요 한국이 원산지입니다 최근에는 근데 또 외래종 때문에 조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야생화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꽃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꽃대에 올라와 있던 거 보세요 지금 그냥 눈으로만 봐도 한 100개는 되겠죠 시즌 때는 정말 꽃이 많이 피우고 20에서 한 40cm 정도 그 정도로 자라고 이 페랭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 씨앗 부분이 이렇게 암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여기를 과감하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 달에 꽃이 한 번 더 핍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꿀팁 얻어 가시라고 맨 마지막에 이 페랭이 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랭이 꽃 같은 경우에도 나무 밑이라든가 정자라든가 테라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정원에 어느 한쪽에 영역을 정해서 페랭이 군락을 만드시면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다계당님이 지금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페랭이 꽃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정말 정말 다양해요 투톤도 있고 스리톤도 있고 보라색부터 흰색 빨간색 색상이 정말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골라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의 토종 야생화고 약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원에 가져다가 많이 많이 번식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이런 페랭이를 심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포기나눔을 하셔서 좀 달라고 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암으로서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을 가져가시고 뽀개신 다음에 그냥 위에다 쑤쑤쑤 뿌려 놓으시면 돼요 광바랍니다 햇빛을 봐야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에요 야생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만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랭이의 꽃말은 효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카네이션하고 아마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모님들이 아파트에 사시거나 이런 빌라 같은 데 사시면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페랭이 한번 심어 갖고 선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달그당 내 정원에 심겨져 있는 야생화 5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야생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종은 뭐냐면 이것부터 한번 심어 보셔라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가성비가 좋은 야생화라고 할까요 씨앗류들은 굉장히 싸요 야생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주변에 심어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실제로 정원에서 어떤 발휘되는 아우라가 엄청나죠 존재감이 뿜뿜인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먼저 한번 심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원을 갖고 오시는 재미가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원을 꾸미실 때 꼭 한번 참고해서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원에 할미꽃부터 다른 야생화 꽃들을 많이 많이 심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잘 번지는지 잘 사는지 병충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로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미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릴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자기닭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 저 멀쩡해 보이죠?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이 머리띠를 하지 않으면 땀이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날이 뜨거우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행복한 귀천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닭TV였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